장자는 자신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책 첫 장 소요유에서 대붕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북극 바다에 있는 물고기 고는 그 크기가 수천리이다 그는 변하여 길이가 수천리 되는 붕이란 새가 되었는데 태풍이 불면 바로 남극으로 날아간다 그는 한 번 물을 치면 삼천리에 튀어 오르고 회오리를 타면 9만리를 올라가며 6개월을 날아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목사님이 참으로 곤이시고 붕이시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역시 곤처럼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고 또 성함도 곤자로 끝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물을 치시면 삼천리 금수강산의 물결이 튀어 오르고 수격 삼천리 회오리를 한 번 일으키시면 그 바람 길은 하늘 9만리에 올라서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일성을 바라시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가슴이 녹았고 엑스플로 74의 태풍과 80년 세계 보그마 대성회의 회오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거미를 만졌던 이야기를 통해서 잘 표현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습니다 1994년 ccc 편지에 보면 지금은 죄송한데 나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으로 큰 거미의 학문에서 거미줄을 뽑아내었는데 끝없이 거미줄이 나왔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큰 거미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학문에서 거미줄을 뽑기 시작했는데 그 거미줄이 끝없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설교를 시작하면 거미줄이 뽑아져 나오는 것처럼 거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밤새도록 하시는 설교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수도꼭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이 터져 나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수도꼭지를 막아버리자 피곤하니까 이것으로 거치자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사를 주셔서 굉장히 많은 원초적 생각을 끝없이 끝없이 주셨다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끝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은 설교를 한 번 작성하려고 하면 끝없이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방에 가면 책 한 권을 가득 채워서 나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설교 한 편 만들려면 몇 주 동안 끙끙 그려야 되고 설교 전날 밤에는 내 설교가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아서 공포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리곤 했었는데 목사님은 이 설교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불공평하실까 다시 한 번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속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만큼 젊은 시절에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목사님은 1944년 소만 국경 소련과 만주 국경에 있는 만주의 마창에서 피난 가서 인광식 목사님과 김인석 목사님의 서재에서 그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서와 주님과만 야뽀강의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밀월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1993년에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독서에 대해서 CCC 편지 어디에선가 나는 책을 먹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독서를 취미로 한 것도 아니었고 저처럼 학문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참 날마다 식사를 하듯이 날마다 먹고 온 몸으로 재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80번째 설날에 띄우는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다 모든 것을 접촉해 보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회고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먹었다 하더라도 목사님 같은 설교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해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들의 그 어떤 설교에도 못지않는 독특한 향기가 목사님의 모든 설교 속에 모든 문장 속에 모든 비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목사님에게만 있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 그 향기는 아마도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 동란 중 목사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눈으로 보신 그 극한적인 가족사의 비극 거기에서 향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또한 자신의 딸 신이를 신이시를 먼저 주님에게 보내면서 1982년도 CCC 편지에서 내 딸 신이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이 글을 신이의 영전에 바친다 하는 목사님의 참 앳글런 피를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목사님의 독특한 향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목사님의 7주년을 기념하면서 CCC 편지에 나온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초기 설교는 세로로 너무나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제가 참 책을 잘 읽는 사람인데도 세계일권아이는 기절해 가지고 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지독한 도전을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산을 감히 그릴 수 있겠나 내가 태산을 그린들 그게 태산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압도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김군 요즘 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툭 던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되새기면서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김군 요즘 자네는 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는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 같은 지금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서 이제야 목사님이 실감납니다 이제는 목사님하고 이신전심으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좀 준비가 된 것 같고 이제야 철이 난 것 같아서 목사님의 꿈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빨리 가셔서 참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자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새 생명의 빚을 적고 CCC의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의 빚을 많이 졌고 또 사명의 빚을 많이 졌는데 목사님께 하나도 갚아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 가운데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점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더 정확한 사료에 근거해서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토대로서 이 글을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설교에서 초감각을 지닌 문인과 시인의 어느 속에서 하나님 없는 그 진실하고 민감하고 심각하고 처절한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1981년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자신이 초감각의 문인이고 시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시인은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직관에 개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인 조지훈이 한 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지훈 선생이 신은 천계다 하늘의 개시이다 신은 최초의 생명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영원한 순간에 직관적으로 포착해서 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범인의 감각을 뛰어나는 직관으로 심오한 은어의 차원에서 형성하여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어 쏟아낸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너무나 독창적이고 고유한 오리지넬러티를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모두들에게 너무나 친숙해서 늘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은데 언제나 입만 열면 저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목사님 설교 같은 설교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칼빈의 많은 설교를 읽었고 루토의 설교를 많이 읽었고 제가 한평생 설교를 할 때마다 스펄전의 설교 전집에서 그 본문에 대한 설교를 찾아서 읽어보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그 어떤 설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나고 역사 속에 이런 작품이 없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독자적인 사색 속에서 목사님의 고유한 언어의 세계를 은하수처럼 창조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 정선된 언어, 채화된 언어 영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언어의 갤럭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가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언어 설교에서 목사님은 혁명에 대해서 혁명은 화산처럼 폭발하고 전염병처럼 번져간다 혁명은 광풍이요, 방화요, 홍수요, 발광이요 그 열도가 죽이거나 죽일 수밖에 없는 피와 생사의 필요성으로 외인과 내인을 내포하고 있는 모순 부정의 질적 변화 운동이다 여러분들, 모순 부정의 질적 변화 운동이라니 지금 우리 목사님은 무슨 변정법을 하고 계시는가 대립에 대한 대립을 만들고 계시는가 부정에 대해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하시는가 다시 부정을 하시는가 목사님은 해결의 변정법을 따르고 있는가 아도르노의 변정법을 따르고 있는가 목사님은 비유를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주의는 진더기처럼 모든 사람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걸거 모으기만 한다 이기주의는 뭐냐 진더기처럼 착 달라붙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맷돌은 목사님의 사관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인데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다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섭리를 맷돌처럼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룻배라고 우리가 나룻배를 탈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인생을 살지만 보내고 남는 것은 그 허전함, 그 쓸쓸함 자식으로 우리 모두를 다 키웠는데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을 나룻배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의 설교는 시어가 운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줄, 탯줄, 핏줄, 숨줄, 생명줄에서 신앙을 배웠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시가 되었습니다 무덤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보람찬 인생, 불멸의 업적들 모두 모든 존재와 문화, 선과 악 이 모두가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무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무는 또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에도 없는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무 죽음의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마지막 생명의 핵 하나까지 그리고 더 이상 죽을 생명이 없을 때까지 죽음의 북이 울리고만 있을 만유의 거대한 무덤 삶의 도살장밖에 무엇일까 순수 삶은 털 끝만치도 죽음을 모르고 순수 죽음의 개념에 있는 삶의 그림자도 허용 안 되는 백과학이다 죽음은 삶에게 생소한 순수 모순이다 모순 부정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초기 설교를 보면 제가 마치 단태의 신곡을 읽고 있는 것 같고 괴태의 파우스트를 읽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치 예수 칼럼의 원조를 이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설교의 제목까지 둔과 가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신성, 대속성, 대사성 대신 죽으시는 대사성, 대생성 다시 사시는 것의 의미와 신비 이사야 53장에 대한 목사님의 제목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대한 수많은 카멘타리와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이런 제목을 2000년 역사 동안 유대인의 어떤 미드라시아도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1973년에 제가 발견한 설교 제목 전민족 신자와 운동을 위한 전성도 총단합 총집중 저는 정해와 운동에 대한 제안 그래서 목사님 너무 하셔요 목사님은 지금 운을 남용하고 계셔서 우리를 지금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제가 꼽은 것은 이런 특징들이 거의 모든 설교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의 설교에 장르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전통적인 제목 설교나 강의 설교나 주의 설교나 교리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강의 설교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교리 설교도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설교가 1979년에 나왔는데 이것은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는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가져오시고 또 설교로 해내셨습니다 목사님은 절기 설교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절기 설교를 요즘 와서 많은 목회자들이 도입해내고 있는데 목사님은 처음부터 성탄주일, 신년주일, 부활주일 설교 그리고 가정주일 8.15 해방 절기마다 중요한 절기마다 꼭 그 절기에 필요한 말씀을 전거하셨고 그 절기 설교가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은 편지 설교도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형제들에게 대한 편지는 목사님의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 현대 정신하고 맞서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실존적 심연과 예수의 노크 소리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현대인의 사상하고 싸우시는 사상적, 철학적 설교로 우리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1981년의 설교에는 무실론의 형태 7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단적, 이신적, 독단적, 이론적 무실론 회의적 무실론, 실천적 무실론 전투적, 살신적 무실론 종교적 무실론 비판적 무실론 실천적 무실론 무실론을 이렇게 정교하게 열거하는 것은 벤틸의 변정학에도 없고 박형용의 조직신학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설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르는 제가 볼 때 스토리텔링 네라티브 설교예요 스토리텔링 네라티브 설교는 최근의 목회자들이 최근의 설교학자들이 이제 개발해 내고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에요 현재도 최첨단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네라티브 설교를 1인칭 형식으로 해내려고 하면 고도로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야 하고 내가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 본문에 융합되고 그 본문의 인물로서 참여하여야 진짜 온전한 스토리텔링 네라티브 설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스토리텔링 네라티브 설교를 CCC 편지 2호에서부터 1964년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망우리 묘지에 묶고 오는 오후부터 친구의 아버지를 망우리 묘지에 묶고 오는 오후부터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밤이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목사님이 그 뭐예요 찔팍찔팍한 그 길을 처벅처벅 이렇게 걸으시면서 우수에 잠기고 밤의 고독을 느끼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시는 이런 설교를 30대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설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신과 허물을 자랑하는 현대 지성의 죽음의 신조에 대한 잔혹함을 느낀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구분하고 죽음의 참된 비극을 드러낸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내셔요 목사님의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설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물화예요 등장인물의 캐릭트리제이션이 탁월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젊은 부자 청년,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들이 얼마나 멋지게 캐릭트로아이즈가 되어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이야기에서 1967년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죄의식이 깊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강한 액션, 급쟁이, 변덕이 심하고 그런데도 약한 배가 있었다 베드로는 간사하지 않고 야심은 없고 담백하며 저처럼 이용당하기 쉽고 목사님처럼 이용당하기 쉽고 불면증에 걸려본 적이 없다 목사님과 달리 소같이 억센 신앙의 노동자이다 그는 인문교양은 없어도 인간 바탕이 소박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호감이 가는 자이다 이렇게 성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인물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 한 인물의 모든 삶과 역사와 그 언어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인물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하나를 가지고 인물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은 베드로하고 깊은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베드로하고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등장인물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대화를 1964년에 이미 하셔요 뭐 하시는 분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성경인물하고 대화를 하실까? 이래요 고마운 베드로 신자의 원인 베드로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지회를 배웠습니다 당신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영광을 누립니다 베드로 내 형님이여 친구여 당신은 그렇게밖에 다르게 살 길이 없었나이다 전체를 바쳤기에 유다가 되든가 베드로가 되든가 두 길밖에는 없었나이다 씨알의 운명처럼 흙 속에 썩지 않고는 살 길이 다르게 남지 않았나이다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하고 또 대화를 하시네요 주의 영원한 소년이여 갈릴리오의 어부여 당신이 천재나 성자가 아니기에 나도 당신 곁에 서서 하루도 열 번 배신한 상처를 안고 그 신앙과 사랑의 고백에 내 고백을 더해보고 또 허락하시면 목숨이라도 드리겠나이다 이 설교는 일반적인 묵상이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관조하고 계시고 어쩌면 관상하고 계셔요 목사님은 설교 초기의 사역에 목사님은 설교 사역의 초기에 성경적 시공관 크로노토프 속에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크로노토프 속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거닐면서 놀고 계시고 소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한 창녀의 이야기 1986년 설교는 스토리텔링 설교의 최고봉이고 창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과정을 묘사해가는 1인칭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말하자면 나는 내 생일도 모른다 나는 줄이 다 끊어져 버린 몸통만 남은 검은고 같이 감정이 굳어져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모조리 짐승같이 무섭고 싫다 어떤 남자가 어젯밤 나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빨려가듯이 그 흐름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말씀마다 가슴에 못 박히듯 박혀지고 예수님은 마치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처녀가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고 여자가 예수를 만나면 다시 처녀가 된다 가닥가닥 끊어진 내 영혼의 검은고 줄에서 다시 노래가 시작되었다 참 놀랍죠 이런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 속에서 목사님의 초기 제자들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요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얼굴에 성스러운 광채 갓 깨어난 병아리가 보골보골 노란 솜털 병아리로 변하듯이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내리셔요 이 신비로운 중생의 현장을 상상해보라 베로니카의 전설의 여주인공이 그녀였다 지금은 주님 발 앞에 입맞추는 그녀는 바로 내 창녀 같은 영혼의 자화상인 듯 싶어 이 글을 쓴다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인물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관찰력으로 사람과 사물을 마치 화가처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참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온갖 얼굴들이 등장해요 맑은 얼굴 청순한 얼굴 어진 얼굴 교활한 얼굴 요염한 얼굴 간사한 얼굴 능글맞은 얼굴 경박한 얼굴 무겁고 경건한 얼굴 슬프고 외로운 얼굴 이런 모든 얼굴들을 다 찾아내셨는데 목사님은 이런 얼굴들을 다 보셨을 것 같아 내 목사님은 요염한 얼굴은 어떻게 보셨을까? 내 얼굴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시대마다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시대마다 변곡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까미우처럼 우리 시대에 대한 폭넓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절망과 부러지점과 절규를 시인처럼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목사님은 키엘 케골처럼 믿음과 사랑의 비약을 이끌어오셨습니다 이 표현은 어느 작가가 철학자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표현인데 목사님이 비트겐슈타인하고 너무나 닮은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 시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1958년에서 1974년이에요 58년에 CCC 운동을 시작하셨으니까 목사님이 33세 사역을 시작하셨네요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0이 되어서야 겨우 철이 나는 것 같은데 33세 목사님은 참 이 시대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초기 설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958년부터예요 그런데 이 초기 설교 속에 목사님이 평생 하신 모든 설교의 씨앗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초기 설교에 이미 목사님의 설교 세계는 완성되었던 것 같아요 설교 한 편마다 문학 작품 하나예요 초창기 설교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설교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자체 안에는 목사님의 설교 세계 안에는 어떤 다른 동기가 없어요 순수하고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으로 구애하는 설교가 초창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요원하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킬까 이것이 목사님의 전체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전 집회에 제가 참석했던 저는 1969년에 입석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1971년 대전 집회를 가게 되었고 74년 엑스플로어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74년에 엑스플로어여 참석할 때 육군 소위였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로어여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야만 하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엑스플로어여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80년 대성회 때는 스텝으로 참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1년부터 목사님의 설교에 큰 패러다임 쉬프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민족보금화 운동 설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족보금화에 대한 꿈은 1962년 삼각산 금식 기도에서 이미 다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기 설교의 첫 설교가 사랑의 송가예요 CCC 편지 1호가 사랑의 송가예요 아 목사님이 왜 사랑의 송가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하고 1호를 읽어가는데 이건 보니까 설교가 아니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목사님의 의역이었습니다 마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처럼 목사님은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을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기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나를 맡기는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결국 크리샤나의 삶은 사랑이다 사역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랑일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목사님은 첫 편지에서 사랑의 송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아마 오랫동안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렇죠?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이덴티, 목사님의 믿음의 핵 목사님 사역의 중심 방향은 결국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6.25 동난 중에 아버지와 아내가 눈앞에서 잔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살인자들에 대한 분노와 정오의 절정에서 자신의 의식에서 나오는 설교 자신의 의식에서 나오는 기도와 자신의 의식 속에서 형성되는 언어와 전혀 다른 기도가 목사님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눈앞에서 아내를 죽이는 그들에 대한 인간 정오심과 복수심의 극한 상황에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초월적인 사랑을 목사님이 거기에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랑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오셔서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는 말씀을 직접 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민족 포금화가 중심이 아니라 저는 사랑이 목사님 설교의 중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설교가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86년에 94년에 96년에 97년에 2001년에 2002년에 물론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한 설교였고 다른 설교 속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끝도 없이 목사님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초기 설교에 이미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CCC 편지는 초기부터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1964년 3월 2일 CCC 편지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과 장소에 재물이 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아리가 깨이고 태아가 성장하며 열매가 익는데 시간의 길이를 소요하신 소요하다는 것은 목사님의 한문실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요하다 하는 것은 필요로 하다 시간의 길이를 필요로 하는 주님의 신령한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들이자 우리의 시공을 주님 앞에 들이지 않고는 병아리가 깨어서 참 달기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의식 속에 시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CCC 창립 10주년을 기리면서 나사렛 형제들을 결성하셨습니다 1968년에 이때 나사렛 형제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이 설교도 완전히 한 폭의 시고 그림이에요 나사렛을 얼마나 멋있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요람이요 영원한 모상이요 농부의 땅이요 산골 둠의 마을이요 올리브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요 아낙네들의 지적임이 있는 곳이요 지하수처럼 맑고 고요하고 은밀한 기다림이 있는 곳 예수님의 소박하고도 순박하며 다정한 언어로 생생하게 하나님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 곳 주님의 고향 가난과 서러움을 먹고 주님이 자라신 고향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영혼의 고향 나사렛이에요 목사님 마음속에 나사렛의 지형, 지리, 역사, 일상생활 그 애환, 그 소박함, 그 기뻄 이것이 전부 다 그려졌어요 나사렛에 대한 이것을 그리고 나서 우리 나사렛 형제들이 어떤 성격과 성품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낸받은 자로서 제자들의 집단으로서 한국 교회사와 민족사의 독생자로서 나사렛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CCC가 동력을 갖춘 선교단체로 움직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민족보금화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조찬기도회를 1970년에 처음으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읽은 것 같지 않습니다 36호를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제1회 대통령조찬기도회는 1966년 3월 8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신 설교는 연례 대통령조찬기도회 메시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5일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민족보금화 설교가 처음 편지에 담기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이 새 문화, 새 민족, 새 인종을 만드는 것 이 민족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치, 경제도 철저히 그리스도화시키고 통일시키고 성화시키는 것 한국 영성의 세계교회사적 위치는 상징적인 것이다 영성에 대한 담론들을 신학자들이 한참 1990년도, 2000년도에 와서 영성담론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편지에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에 CCC에서는 한국기독교 요나 훈련 강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70년 12월 15일자 편지에는 민족의 예수혁명론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해 목사님은 민족보금화의 절대 가능성과 민족부활의 비전을 갖자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은 10만 절대 헌신자를 꿈꾸었고 민족보금화의 꿈을 온전히 그려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초기 설교는 민족보금화의 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973년에는 민족적 축복의 성서적 원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월 1일자 설교인데 왜 이 설교가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처음으로 민족보금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민족보금화 운동의 성경적 근거를 1973년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6회 연례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개최하시고 그때 그 유명한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하는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사님이 첫 서문은 하이네로 시작을 해요 황금빛 나는 별 저편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황금빛 나는 별 저편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귀한 얼굴을 가지고 저렇게 말랑말랑한 말씀을 하시나 감미로운 설교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한 걸음씩 들어가면서 서구의 핵심적인 시인들 소설가들 사상가들 문학사 문화사 정치사 경제사 종교사를 모두 동원해서 굽이굽이 흐르는 사상사의 강물을 거대한 스케일로 펼쳐요 아마 박 대통령께서 이때 녹아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은 역사의 절정과 절정과 정점을 짚어가면서 나갈 길 없는 인류 역사의 절망과 민족 복음화된 소망을 우리에게 강하게 대비시키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동체펄 설교가 1976년에서 89년인데 CCC 편지에서는 78년에 다시 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동설교는 1976년에 시작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정동체펄 설교는 1978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편지에는 엑스플로 74 이후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인 전민족신자와 운동을 위한 메시지가 53호로 1973년 7월 1일에 마치고 정간되었고 인류 최후의 혁명과 함께 다시 복관되었습니다 54호에서 1978년 2월 15일에 엑스플로 74는 한국교회의 부원과 세계선교의 비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큰 운동을 일으킨 CCC는 해수욕장의 가을처럼 내부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의 가을은 목사님께서 쓰신 표현인데 다른 상황에서 표현했지만 사실 CCC의 표현이 해수욕장의 가을처럼 요즘 해수욕장의 가을은 낭만이 넘치지만 목사님 당대의 해수욕장의 가을은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목사님께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80년 세계보금화 대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설교를 저는 목사님의 목회 설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 2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54호의 정동학생 체폴에 대한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은 주일 체포를 통해서 내부적인 역량의 결집을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민족보금화 세계선교에 대한 설교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8년과 81년과 83년과 88년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허름을 보면 마치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을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이제 거대 담론 대신에 목회자처럼 다양한 신앙의 주제들을 섬세하게 가르치는 교육적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여러 번 해내십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탄탄한 성경신학적 기초가 있었나 성경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요 창세기에서 개시로까지 핵심적인 역사적 허름과 신학적 허름을 결합해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사람 됨을 효도를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설교를 주제별로 분석해 보았더니 믿음 여러 개의 설교가 믿음론이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언어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CCC 오면 헌신만 배우는데 자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성령과 기독교 자유선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시아나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정과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가정과 효도에 있어서는 토차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보수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혁명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강오륜 말씀하시고 맹자 공자 말씀 많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일 되면 선물도 받쳐야 되고 갖다 드려야 되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알맞는 선물을 갖다 드리고 또 산소에서 산소에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저는 시편을 평생 참 이렇게 만지면서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찬송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멋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성과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1981년에 창조과학회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창조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981년 과학과 성서와 과학적 종말론을 읽어보시면 목사님의 과학에 대한 독서와 조예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다윈의 진화론의 마지막 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큰 운동하시면서 언제 이런 것들을 읽으시고 다 정리해 내셨을까 기복과 축복에 대해서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목사님 평생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애써셨는데 일치와 연합은 주로 진보 진영에 있는 화두인데 목사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985년, 86년, 87년에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는데 1987년 1월 14일에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사망을 당해서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을 때 목사님께서 이 사회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도 깊은 목사님의 묵상이 설교로 연걸어져서 가슴을 적시는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상의 칠원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서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마디 말씀 십자가상의 최후의 설교 또는 최후의 기도 이 설교의 현장은 목사님이 지금 가상 칠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셔요 이 말씀이 바로 설교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늘과 땅 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 설교이다 일찍이 이와 같은 설교의 강단과 설교자와 설교의 내용이 인간의 설교에서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인간의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ccc 편지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주석과 신학책과 설교집을 읽어도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낸 걸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기 설교 1990년을 저는 후기 설교의 터닝포인트로 보았습니다 1989년에 독일 분단이 끝나죠 미소 냉전이 끝났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바엔사가 민주화운동으로 동국권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 노스트 정책으로 구 소련에 있는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님은 이제야 공산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1990년도 설교에요 동국권의 공산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소리 미소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이데올러기의 종말이 되면 중국의 11억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졸업하고 하나님은 중국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보금의 기회를 부여하실 것이다 CCC 역사로 볼 때 1990년이 목사님 설교의 후기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 여름방학 때 CCC는 새생명 2000년 마닐라 선교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열린문과 닫힌 문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국 대학생 3000명이 필리핀의 마닐라시에서 집중 전도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마닐라 대회에 대해서 목사님은 세계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CCC의 목표가 바로 마닐라 대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마닐라 대회 직후에도 전 교회가 전 보금을 전 인류에게 전하는 21세기 운동을 우리 CCC가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지코2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5000명이 서울에서 서울 보금화 선교 전략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대회는 목사님의 생계각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2억이나 되는 미전도 지역에 보금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격을 번역하자는 세계 보금화 전략을 이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정부는 세계화가 글로벌리제이션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지코95의 하이라이트로서 한국 주도의 세계 선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10만 선교사 파손과 제사장 나라 한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 목사님의 신학 사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신학 사상은 이전에도 다 잡혀 있었겠지만 이 시대의 신학 사상을 로잔 카비넌트 로잔 은약으로 완전히 이렇게 일치를 시켜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시대의 사용을 자주 사용을 하시는 전보금 홀가스퍼 그리고 전교회 홀처치 그리고 전인류 홀월드를 전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런 표어를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3기 목사님의 설교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초기의 전도 중심의 설교, 중기의 목회 중심의 설교에서 실천적인 사랑의 운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랑의 실천이 신학화되고 실천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의 사랑의 혁명운동, 96년의 한손의 복음을 사랑의 혁명운동과 복음운동이 여러 번 2002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예수혁명, 사랑의 혁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한국민족사의 제3의 운동인 사랑의 육화운동을 벌여야겠다 사랑을 이제는 몸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벌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운동은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화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화두는 목사님의 설교의 세계에서 1994년에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1994년 설교에서 언어가 하나밖에 없는 언어성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무슨 말을 물어도 그의 대답은 하나뿐? 백문일답의 사람이라고 할까? 언어성자를 백문일답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80번째 설을 맞이하시는 날 설에는 고향에 복음의 나무를 심으세요라는 2005년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백문일답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인생 80에 새로운 길을 떠난다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80 성상이 흐르면서 육신은 노세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설렌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평생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목사님의 선문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백문일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문일답은 목사님에게 있어서 도예요 우리에게 백문일답은 아직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도와하고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백문일답을 우리는 제대로 체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화두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1983년 설교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설교보다 학문보다 깊은 것이 인간의 품격이다 품격에서 나온 설교가 진정한 설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양은 목사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생각 갈피 속에서 목숨이 다한 후 무의식 속에 꿈 속에 최후의 언어 속에 마지막 숨결 속에 주님의 향기가 무지개처럼 뭉개 구름처럼 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있어서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목사님에게 있어서 설교는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된 수많은 생각과 언어에서 언어에서 우리의 인품과 인격으로 걸러낸 최종적이고 최후의 말씀을 뽑아내어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의해보았습니다 피곤하시죠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의 화두를 제가 정해보았는데 목사님 설교의 화두는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최고의 화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한편으로 이렇게 압축해내고 한마디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한 가지 숙제를 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제를 그게 뭘까요 목사님의 마음을 평생 관통했던 한 가지 주제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이것이 저는 목사님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2000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특별 대담에서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하셨는데 과연 목사님은 인류 정신사의 강이 어디로 흐른다고 생각하셨을까 긴 설교에서 우리는 너무나 멋있는 설교에서 목사님이 지금 뭘 말씀하셨을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담에서 1인층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네요 나는 세계 정신사의 강은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기독교 윤리, 자유, 신관, 영혼, 심판의 정신사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철학자들이겠죠 정신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코페루니쿠스적인 변화 세 것이 올 줄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서너 가지는 절대로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인간의 갈망을 채우지 못한다 죄는 극복하지 못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죽음은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21세기 정신사의 강은 낙관론 보다는 비관론이다 역사와 정신사와 문화사의 강과 새 시대의 강이 묵시록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 목사님은 정말 정신사의 강은 어디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인류 정신사는 스스로 공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 정신을 통한 진정한 인류 정신의 회복과 부활을 목사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정을 통한 긍정을 모순의 부정을 통한 기독교 정신사의 강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제가 초점으로 정리를 해보았을 때 목사님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대학생 선교 설교였다 왜 우리가 대학생 선교회일까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가 왜 한국에 와서는 대학생 선교가 되었을까요 대학생 십자군 운동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참 우리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1958년에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를 생각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한 대학생은 누구일까 목사님이 생각하신 1958년 대학생은 한국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성인들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정신세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선교 설교였다 두 번째로 목사님은 한국 현대사의 무대에서 낭송한 복음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한국 현대사의 나이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이태 속에서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신 순도 100%의 복음은 뭘까요 순도 100%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목사님이 생각하신 순도 100%의 복음은 뭐예요 문중경 전도사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빌 브라이스를 통해서 순도 100%의 복음이 무엇인지 목사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이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대연각 호텔에서 불타면서 죽어가고 낙화처럼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을 묘사하면서 저 가운데 순도 100%의 크리시안이 있어서 이 화재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를 선언할 크리시안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목사님은 인류의 지성사의 무대에서 낭송한 복음의 묵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은 늘 인류 지성사 문화사 문명사 전체를 붙들고 실험하신 분이에요 헤브라이점을 말씀하시고 2000년에 목사님이 헤브라이점을 말씀하시고 헬레니즘을 말씀하시고 중화사상을 말씀하셔요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틀을 잡게 되고 헤브라이점과 헬레니즘이 로마를 통해 합쳐진 현대국가 구라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큰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인류의 문명사를 어떻게 다 소화하고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까 하는 야곱의 실험을 목사님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철학자 문인 시인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역사와 시대의 변화에서 종말론적 미션 공동체를 만드는 비저널이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현도 현대사에 보면 9.11 테러라든가 이슬람의 도전이라든가 초자연과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생명공학 그러니까 이 역사의 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가 2002년에 이미 이슬람의 도전을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만 명의 헌신자를 참 키워서 온 세계에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를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하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이에요 1985년 여기에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성 안 내는 아내 자녀에게 성 안 내는 남편과 아버지 성 안 내는 것으로 제자의 마음에 상처 안 주는 스승 성 내지 않고 온화한 말로 설교하는 목사님 친구에게 성난말로 감정 속에 평생 뽑을 수 없는 화살을 꼽는 일을 안 하는 사람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 함석헌 선생의 아침길을 가로지르지 않으려고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는 아무 아주머니의 고마운 친절 내가 6.25 때 인민재판을 받고 개처럼 끌려가는 길을 어깨로 부축하며 위로해 주던 인민자위 대원 녹두적을 써주던 공산당 마을 아주머니 도망가 숨으러 간 집에서 발각된 나를 밀고 하지 않았던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인간화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이것이 아니었는가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하고 상당히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생각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첫째로 저는 목사님의 설교 주산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형태로 정리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의 메트로폴리탄 태브네컬 펄피처럼 연도별로 설교가 다 정리되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큰 유산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지막 꿈이 무엇이었을까 목사님의 마지막 꿈은 교육 공동체였습니다 한국성서학교 Korean Bible Studies 혹은 Sun Bible Studies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민족복음아의 오랜 꿈으로 이것을 만드셨고 성서의 자원을 이 학교를 통해서 개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꿈 속에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요나처럼 도망쳐버려서 목사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지는 못했고 이제는 철이 들어서 목사님의 꿈을 좀 이루어드리고 싶었는데 참 주님께서 CCC를 통해서 저희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